리모델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의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서울 용산구 이촌 일동에 위치한 이촌 한가람, 이촌 우성, 한강대우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2가 현대홈타운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할 계획인데요. 현대홈타운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현재 사전동에서 약 45%를 확보했습니다. 성동구 군무동 3가에 위치한 두산아파트는 지난달 7일 재건축준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재건축 역시 활발히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